안녕하십니까? 아재TV 인사드립니다. 오늘 오랜만에 이 핸드건 한 자루를 리뷰를 하려고 가져 나왔습니다. 이 제품은 제가 구입한 한 제품이고 여기 보시는 이 하드케이스 안에 들어있는 제품입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제품은 건스미스브로라는 회사에서 슈팅용 사이트의 참고자료를 보면 IPSC 액션웨어 슈팅용으로 만들어진 커스텀 에어소프트 건이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이 건스미스브로라는 회사에 대해서 제가 조사해 본 것을 좀 소개를 시켜드리면 일단 홍콩에 위치한 커스텀 에어소프트 건을 만드는 회사하고요. 각종 에어소프트 관련 부품들을 많이 팔아요. 팔고 있긴 한데 주력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 제품들은 바로 마루이 하이카파류의 커스텀하게 하부 베이스라든지 아니면 슬라이드라든지 이런 것들 옵션 슬라이드들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고 또 우리 액션웨어 IPSC 커스텀 건들을 많이 만들어 팔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국내 유저들도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 회사예요. 회사이기 때문에 제가 유튜브에서 자료를 좀 찾아보려고 팠는데 실제로 국내에서 이 회사에 있는 제품의 완제품을 리뷰한 거는 잘 안 보이더라고요. 해외 사이트도 보이긴 한데 잘 모르겠어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 대중성은 없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를 구입하게 된 계기는 제가 IPSC를 하면서 조금 더 액션웨어에 조금 더 특화된 작동성이 좋고 집단성이 좋은 총이 없을까 라는 이런 갈망을 가지면서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내가 총을 직접 튜닝을 해서 어느 정도 그레이드를 올릴 수도 있지만 그게 은근히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평도 없는 그렇지만 뭔가 좀 제가 혹하는 이런 지름신을 받아서 구매한 제품입니다. 바로 건 스미스 브로우의 GB01이라는 제품입니다. 일단 케이스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케이스 채로입니다. 케이스 채로 오고 이게 상당히 금액이 비싼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이 박스 케이스는 그냥 싼 하드 케이스 같은 느낌이 들어요. 지금 이 영상에서도 보일까 싶이 이렇게 뭐 그렇게 퀄리티 높은 우리가 그런 하드 케이스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스티카가 하나 붙어있습니다. 양쪽 뒤로 이런 식으로 스티카가 붙어있고요. 손잡이 달려있고 한번 개봉을 해보도록 할게요. 개봉을 하면은 이미 제가 그거 개봉했던 제품이라서 이런 식으로 에어소프트건 완제품과 지금은 이렇게 탄창을 제가 이 두 개를 이렇게 넣어놨는데 실제로 탄창은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이건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완제품 에어소프트건이 한 자루 들어있습니다. 케이스는 열어보시면 별 거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에 장점, 위에 바가 하나 있긴 한데 이 부품이 하나 있긴 한데 이건 제가 뜯지는 않았습니다. 이거는 제가 뜯어서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런 부품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이게 이제 공구 겸 쓸 수 있는 부품이에요.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고요. 이렇게 놓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포장을 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있다는 거 실제로 썸네일에서 띄워드리사시피 제품을 구매를 하게 되면은 에어소프트건 한정과 이 탄창 밑에 있는 이 범퍼라고 하죠. 이 은색 범퍼 이 동그란 거 밑에 범퍼 이 범퍼만 3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탄창은 별도로 구매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점을 참고를 하시고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총의 생김새는 이런 식으로 되어있습니다. 생각뼈라 전체적으로 이 제품은 알루미늄 CNC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이 상당히 가볍습니다. 대신에 이게 통짜 알루미늄이다 보니까 잔기스에 엄청 약한 재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앵글 각도를 조금 낮추어서 실제로 제 얼굴 보는 것보다 총을 보는 게 중요하니까 총을 맞춰서 한번 영상을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앵글을 낮춰서 이렇게 지금 총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왔고요. 이 건스미스 브로에서 나온 이 제품 이 GV01이라는 제품은 실제로 제조사에서 사양해 보시면은 모델 75 그러니까 CZ75죠. CZ 체코의 CZ75를 따라 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제가 찾아보니 이 총은 이탈리아에서 커스텀하게 슈팅용 매치건을 만들어 파는 탕폴리오라는 회사의 제품과 동일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탕폴리오 이탈리아의 탕폴리오라는 회사가 CZ75 시리즈를 가지고 슈팅용 매치용 핸드건을 만드는 회사고 이 제품도 그 제품을 따랐기 때문에 CZ75의 그 외형을 거의 흡사하게 따라 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CZ75 계열 중에 하나인 CZ 섀도우2를 보면은 외형 생김새가 어느 정도 비슷하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돌렸을 때도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놔두고 보면은 아주 흡사한 외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이 제품이 그 섀도우 시리즈를 카피한 제품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이탈리아에서 있는 탕폴리오라는 그 회사의 제품과 동일한 디자인 설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특이한 점은 CZ75를 표방한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흔히 이 매거진이라고 하죠. 매거진 이 탄창 탄창의 경우에는 하이카파류의 탄창에 호환이 됩니다. 그래서 섀도우 탄창은 호환이 안 돼요. 그래서 그 하이카파류 마루이 하이카파라든지 아니면은 WE 하이카파 KJ웍스 하이카파의 탄창이 모두 호환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해당하는 모델의 하이카파류 탄창을 구매를 하고 이렇게 동그란 매괴를 장착을 하면 되게끔 되는 구조예요. 구조고 총의 생김새를 보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슬라이더 이런 식으로 슬라이더가 이렇게 오픈형 슬라이더가 되어 있습니다. 모든 부품의 이런 부분들은 전부 알루미늄 CNC 가공이 되어 있고요. 특이한 점은 요 그립 그립 부분에 다이아몬트 커팅 형태로 이렇게 커스텀하게 유니크한 커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재질감이라든지 이런 감은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맨손으로 이렇게 잡았을 때 밀리는 느낌이 전혀 없어요. 보통 땀이 많은 유저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쉐도우 2를 장착을 하더라도 얘가 조금씩 땀에 의해서 밀리는 느낌이 있거든요. 여기 에어소프트 건 KJ웍스 쉐도우 2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아주 손에 기분 좋은 이 커팅이라고 해야 되나 느낌이 상당히 좋습니다.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특이한 점은 올 은장입니다. 올 은장이기 때문에 별도의 칼라 파트를 달 필요가 없어요. 이 은장 자체가 칼라 파트를 달지 않아도 되는 모델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는 칼라 파트가 안 달려 있다는 거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스탠다드 IPSC 슈팅 액션웨어에 바로 스탠다드 그 건을 그 모토로 만들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맥웰이 이렇게 맥웰이 달려 있습니다. 맥웰이 달려 있고 보통 기본적으로 트리거가 이렇게 구부러진 트리거가 아니고 일자 트리거가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시 원래대로 구부러진 트리거로 장착을 했어요. 이게 조금 더 저한테는 편했기 때문에 이렇게 트리거를 장착을 했고 상당히 트리거감도 상당히 좋습니다. 좋고 트리거 뒤쪽에 보이는 이 육각 무드나사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해서 필요 없는 부분까지 더 이상 트리거가 뒤로 안 가도록 이 정도면 격발이 되는 구조로 내가 조정을 해서 빠른 슈팅을 할 수 있게 제작이 되었다고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는 이런 각인들 아웃바렐에 나와 있는 40 스미스 앤 웨슨탄을 사용한다라는 이 각인 외에는 아무 각인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게 라이센스 문제일 수도 있고요. 뭐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 그런 기본적인 것들 그리고 프론트 사이트는 광섬유 형태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 광섬유가 이렇게 주황색 광섬유로 되어 있는데 주황색이라고 보면 약간 빨가스름한 색이라고 해야 되나 한데 빛이 비치게 되면 상당히 시인성은 상당히 괜찮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리어 사이트는 좌우 상하가 조절이 가능하게끔 이런 리어 사이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이카파 특유의 리어 사이트죠. 그래서 리어 사이트를 통해서 이렇게 0점 조절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것 당연히 액션웨어용 슈팅건의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제품입니다. 그것 외에 슬라이드 스톱 버튼 슬라이드 스톱 릴리즈 버튼 요 버튼도 상당히 크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요런 식으로 크게 되어 있고 섀도우 2에 있는 것보다 상당히 더 큽니다. 두께나 높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높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슬라이드 스톱이 걸렸을 때 요런 식으로 작동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거 외에 안전레버 안전레버가 이렇게 스무스하게 딱딱 끊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요런 식으로 사람 손으로 올릴 수 있게끔 요런 식으로 양쪽에 달려 있고요. 상당히 인체공학적으로 설계가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상당히 편합니다. 그러나 이게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이 장전을 하고 사용을 할 때 이 경우에 요런 식으로 저 같은 그립은 요런 식으로 잡는데 이쪽 이 부분이 이거를 눌러서 이렇게 이 부분이 이 부분이 이거를 눌러서 이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이거 몇 번 테스트 사격 할 때 요렇게 이렇게 그립을 이렇게 그립을 잡는데 요 살이 요 살이죠. 요 살이 이걸 눌러서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격발을 할 때 요렇게 그립을 잡고 이 엄지를 이기다가 얹는 형태로 요런 식으로 격발을 해야 중간에 쏘다가 안전에 걸리지 않는 그런 불상사는 안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요 탄창 릴리즈 버튼 그리고 더블 그러니까 해머 해머 부분이죠.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요거는 싱글 액션 방식이에요. 더블 액션은 작동을 안 합니다. 보시면 섀도우 섀도우 같은 경우는 요렇게 해서 발사라는 싱글 액션 방식과 더블 액션 방식을 다 작동 하게끔 되어 있는데 얘는 해머를 당기고 발사를 하는 방식 싱글 액션 방식만 채택을 하고 있어요. 더블 액션 방식은 작동 안 합니다. 그래서 싱글 액션 형태의 에어소프트 건 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탄창 을 체결을 하면 요런 식으로 체결이 되겠죠. 그래서 요 사이즈가 딱 스탠다드 디비전 에디션 에 딱 포함이 되는 요 사이즈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고렇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 제품의 특징은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 시피 트리거 요 울 방아쇠 울 이런 식으로 90도로 꺾이는 방아쇠 울 를 갖고 있고 요 부분 사람이 손이 들어가는 이 부분을 안쪽으로 덮아서 조금 더 파지감이 좋게끔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어소프트건 이라서 크게 의미는 없겠지만 요렇게 슬라이드 상단에 이렇게 홈을 내어서 조금 더 멋에 치중을 했다고 보시면 되죠. 작동성만 추구를 하면 좋겠죠. 하면 좋은데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이런 기본적인 멋이 있어야지 유저들이 좀 메리트를 느끼고 사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제품의 가격 같은 경우는 제가 뒤에서 말씀하겠지만 상당히 좀 비싼 편에 속하죠. 근데 제가 지금 요렇게 총구를 앞으로 제가 카메라를 향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양해를 구할게요. 뭐 어떤 분이 댓글로 총구를 카메라로 향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신 분이 있는데 뭐 그거는 양해 좀 부탁해요.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밖에 없어요. 지금 요 슬라이더 상부와 슬라이더 하부의 이영세 부분을 보시면 거의 단차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보시면 요기 홈이 있는 부분 그렇죠. 작동을 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제가 기름칠을 하면 요사위로 기름이 배어 나올 정도로 아주 단차가 정말 정확합니다. 정확하고 옆에서 보시면 슬라이더 하부 프레임 단차 역시 마찬가지로 보실 수가 있어요. 단차가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반대쪽도 마찬가지고 요 뒤쪽도 제가 기름이 튀어나와서 뒤쪽에 보이는 이 부분 단차 전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회수권 한장이 들어가지 않을 정도의 단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동성이 엄청납니다. 제 개인적으로 작동성 하나만큼은 이렇게 커스텀 된 것인데 상당히 우수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요 뒷부분에 이렇게 홈을 줘서 슬라이드를 당길 때 이게 실총 일때 해당되는 거죠. 왜냐하면 조금 더 힘을 줘서 당길 때 에어소프트건 이렇게 당기기는 좀 편하지만 실총 같은 경우는 이게 당기는 게 상당히 힘들죠. 힘들기 때문에 그거를 좀 미끄럼 방지를 위해서 요런 것들도 엣지를 뒀다는 거 참고 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 외에 기본적으로 처음에는 CZ75를 따라 했다라고 해서 알루미늄 그립 있죠. 부분 그립들 이 그립이 얘가 호환이 될 줄 알았는데 서로 그립은 호환이 안됩니다. 부품도 호환이 안되고요. 기본적으로 얘가 그 안에 부품이 호환되는 방식들은 하이카파의 부품이 전부 호환이 됩니다. 외형만 CZ75를 거의 카피한 제품인데 실제로 부품 호환성은 하이카파 부품과 호환이 된다라고 해요. 기본적으로 고로 정도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한번 슬라이드를 분리를 해서 안에 내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얘는 슬라이드를 분리하는 방식이 흔히 얘기하는 요거를 요 홈을 맞춰서 요 홈이 있죠. 요기 홈을 맞춰서 요거를 슬라이더 스톱 레버를 빼서 하는 방식과 약간 다릅니다. 바로 해머를 뒤로 잡기면 요 뒤에 보이는 동그란 은점 있죠. 그 은점 인데 요기 포함된 이 부품 이 바로 요 은 색 요 은색으로 된 요렇게 눌러서 요거를 밑으로 요거를 밑으로 내립니다. 이렇게 밑으로 내리면 요 안에 스프링 핀이 하나 나올거에요. 요런 식으로 하면 요게 빠지고요. 요게 빠지고 요기에 요런 식으로 스프링 핀이 하나 있습니다. 보여드릴께요. 요런 식의 핀이 하나 있습니다. 요거를 같이 빼고 나서 요기 있는 홈을 맞추고 요렇게 맞추고 요거를 눌러서 눌러서 요거를 빼고 슬라이더를 분리하는 방식입니다. 기본적으로 하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부를 보면 내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부는 이게 다 에요. 내부는 우리 하이카파 보다 더 심플하게 되어있습니다. 무게도 상당히 가볍고 알루미늄 이다 보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음 이 뒷부분 이 부분은 CZ 시리즈를 표방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 윗부분 내부 부품들은 왜냐면 하이카파가 하부베이스의 이 부품이 뒤에 요 요 쉐이프 티라든지 이런 것들이 분해조립하기 상당히 힘들게 돼있습니다. 얘는 하부는 CZ 시리즈를 따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조금 다르지만 요 쉐도우도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게요. 서로 비교를 할 수 있으니까 네 자 쉐도우와 이렇게 서로 상반되는 제품의 하부를 보실 수가 있어요. 요렇게 보시면 아주 흡사하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죠. 요런 식으로 바로 흡사하다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상부 슬라이더는 바로 하이카파 제품들을 따라 했습니다. 요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부 슬라이더 제품들은 요런 식으로 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불필요한 슬라이더 전진 후진을 커버하기 위해서 버퍼가 3개 정도 더 떼어져 있고요. 요거를 분리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요거를 요렇게 당기고 지금 제가 아마 이게 빠지지가 않네요. 이게 제가 요거를 이렇게 앞으로 빼고 요거를 빼서 빼는 그 이걸 돌려서 빼는 방식으로 이게 이중으로 분리가 되거든요. 지금 제가 요기에 롱타이트를 발라 놨어요. 잘 빠지지 말라고 기본적으로 빠지지 말아서 발라 놔라고 했는데 뭐 그렇습니다. 그렇게 빼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 부분 외에 나머지 부분들 요런 아웃바렐 이나 이 챔버 챔버는 따로 어디 제품을 OEM 받아서 쓰는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제작한 황동 챔버입니다. 챔버고 기본적으로 홉업은 요기 홉업이 걸리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딱딱딱 걸리게끔 홉업도 상당히 쉽게 잘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외에 이 노즐 노즐 부분들 움직이는 이 노즐 역시 마루이 하이카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요런 식으로 생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 제품에 제가 아직 그렇게 많은 사용을 못했지만 한가지 조금 단점이 있다고 하면 요 요렇게 했을 때 요렇게 했을 때 요 움직이는 부분 있죠. 움직이는 부분 여기 보이는 보이시나요 요기 요기 요 부분 요 트리거가 움직이는 이 부분이 가끔씩 이렇게 지금 내려갔죠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증상 요렇게 지금 보이시는 요렇게 내려가는 증상 이게 한번 분리를 했다 잘못 조립을 하게 되면 이 트리거 트리거 가드 이게 격발하는 장치인데 이게 밑으로 좀 쳐지는 증상이 있더라고요 쳐져 가지고 격발이 안되듯이 고장난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 밑으로 해서 살짝 찔러 주면 되긴 되는데 요게 조금 그런 문제가 있어서 조금 아쉬운 감은 있습니다 그거 외에는 상당히 만족도 높은 보이시죠 이게 이 단차 단차가 거의 없어요 아무튼 이 트리거 이게 조금 쳐지는 증상이 좀 있어요 그런 좀 아쉽기는 해요 그래서 조립을 할 때 요렇게 그런 증상을 안 겪으려면 조립을 할 때 요런 식으로 뒤집어서 이렇게 뒤집어서 조립을 하면 되니까 이제 그거는 조금 참고를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또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요거를 딱 요런 식으로 조립을 하면 됩니다 조립을 하면 되는데 어 분해조립이 그렇게 뭐 쉬운 편은 아닙니다 쉬운 편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요거를 한번 제가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할까 해요 개인적으로 이 제품은 지금 여러 사이트에서 판매를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이 제품은 제가 알고 있기로 단종이 돼서 더 이상 구하기는 힘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하기 힘든 걸로 알고 있고 대략 대략 1200 에서 1300 불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판매할 당시에 그래서 상당히 금액적으로 좀 비싼 제품인데 그만큼의 값어치를 하느냐 안 하느냐 요런 것들이 좀 궁금하실 거예요 뭐 개인적으로 이 제품 이렇게 완성된 제품이 부담된다 라고 하시면 이 상부 슬라이드 킷을 마루이 하이카파에 이렇게 컨버팅 해서 장착할 수 있는 제품들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고런 거를 구매를 해서 장착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저처럼 이렇게 완성된 형태의 완성도가 높은 제품들을 구매를 하셔도 됩니다 왜냐면 이게 장비를 튜닝을 하다 보면 튜닝에서 오는 정확한 값을 찾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내가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거쳐야 되는 이런 단점들도 있고요 좀 피곤하긴 해요 그래서 저처럼 그런 것들 신경을 쓰기 싫다 라고 하면 이렇게 완성된 제품을 구매를 하시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지만 이 제품이 뭐 가성비가 상당히 좋은 제품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당히 우수한 작동성 그리고 이 단차라든지 이런 것들 상당히 잘 잡았어요 그리고 적당하게 오는 외형의 멋진 이런 것들 이런 느낌들 그리고 알루미늄 CNC로 가공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가벼운 집탄 테스트를 요즘은 겨울이라 가지고 조금 나가서 집탄 테스트를 많이 못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제가 구입을 하고 백발도 못 쏘본 상태라서 집탄을 논하기는 힘들지만 기본적으로 구입을 했을 때 실내에서 한 10m 내외 집탄이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나쁜 편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은 아마 참고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 상당히 비싼 제품이어도 불구하고 탄창을 제공을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탄창을 제공을 안하기 때문에 탄창을 직접 구매를 하셔야 되고요 저같은 경우는 가더에서 나오는 색깔을 맞추기 위해서 은색 알루미늄 가더에서 나오는 제품을 장착을 했습니다 이 장착을 할 때도 베이스 제품이 있어야 되겠죠 바로 저는 마로이 하이카파 5.1 베이스 은색 탄창을 사서 은색 탄창 범퍼를 베이스 제품을 다 뽑고 알루미늄 이 부분 알루미늄 이렇게 장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탄창을 이렇게 4개를 세팅을 했어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탄창을 4개를 세팅을 했습니다 이렇게 탄창을 4개를 세팅을 했는데 실제로 에어소프트 건을 하나를 구매를 하고 탄창을 4개를 세팅 했을 때 금액이 얼마일까요 대충 감이 오실 겁니다 이 탄창 같은 경우는 한개가 보통 마루이 하이카파 탄창 하나를 구매를 해요 한 4만원 정도에 구매를 해서 가더 베이스를 사야되요 그러면 바드 베이스 한 2-3만원 하죠 그러면 총 4개 에요 그러면 대충 감이 오실 거죠 그리고 총 에어소프트 본체 구매하는 것들 이런 것들 비교를 해보면 상당히 값어치는 떨어집니다 금액에 비해서 그렇지만 자기만족을 위해서 또는 아니면 이거를 활용하기 위한 용도가 명확하신 분들에게는 괜찮은 제품인데 저는 절대 추천을 안 드리겠습니다 차라리 그렇 같으면 이렇게 조금 저렴한 제품의 섀도우 제품을 구매를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추천을 드리는데 제 개인적인 다른 리뷰 에도 제가 말씀드렸다 시피 섀도우 가 정말 슈팅용 으로 최적화된 총 이냐 라고 했을 때 제가 이전 리뷰 에서 말씀을 드렸 아니라고 아니기 때문에 음 뭐 진짜 멋 딱 그 액션 에어 슈팅용 으로 세팅을 할 것 같으면 마루이 하이카파 순정 베이스 플라스틱 슬라이더 올라오는 순정 베이스 그런 제품들이 훨씬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국내에서 조금 리뷰 영상을 보기 힘든 건스미스 브로 라는 회사에서 나와 있는 GB01 제품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제가 날이 좀 풀린다 라고 하면 이 총을 질 때 슈팅매치라든지 아니면 슈팅용으로 사용하는 영상들 집단영상을 한번 업데이트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고 저는 이만 사라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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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Villa ... 감사합니다.